이 공식 올 돌 네 올 돌 네 그리고 여기도 올 돌 네 그럼 우 자 다 됐죠 그리고 여기 십자가 안 망가졌죠 제가 마솔로를 부린게 아니라 이런 큐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 둘 둘 둘 둘 넷 거의 비슷해졌습니까 친구 뭔가 다가갔습니까 응 다가가 마지막 공식 오 다시 보세요 다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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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개만 맞춰서 두개만 맞네요 이렇게 놓고 다시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밑으로 두 번 자 흰색 내리고 노란색 다섯 개 맞춰주고 다시 올리고 두 개 있는 쪽으로 두 번 돌리고 한 번 돌리면 완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게 예상하셨어요 왜요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아 진짜 대단하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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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오 최고 멋있다 오 멋있다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박수 오 십자 십자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만들어야 되고 십자가 만들어야 되고 딱 돌려서 여기 2층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2층 여기가 맞아져 있으면 맞은 데를 12시 9시에 딱 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식 올 돌 네 돌 돌 하면 여기가 다 맞춰져요 하나 맞고 하나 맞고 하나 맞고 맞춰졌으면 180도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짜를 만들어야 돼요 2단계 공식 올 돌 네 올 돌 네 올 돌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뭐지 여기 잠깐만 여기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돼요 잠깐만 다 해 볼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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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자가 다 되면 여기 옷자 아래 여기를 다 맞춰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 맞춰볼게요 3단계 공식 빨간색 제가 메인으로 빨간색을 했거든요 빨간색이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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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는데 옆에 파란색 빨간색 옆에 파란색 있네요 파란색으로 3단계 공식 돌, 울, 돌, 네, 돌, 돌, 울, 돌, 네 그럼 여기 아래 치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옆에 노란색 있네요 그럼 하고 저거 다 해볼게요 택배 토마토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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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렇게 하면 다 여기 맞았죠 여기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이렇게 십자그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위에가 여기에 맞춰져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는 9시방에 9시랑 11시에 딱 뒀죠 이번에는 9시 9시 6시에 딱 두고 네번째 공식 그냥 이건 안맞아 해줄게요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하면 다 여기가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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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주황색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대로 이렇게 딱 하면 주황색이 딱 맞는대로 해놓고 합니다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렇게 탱크 모양이 됐네요 이렇게 탱크 모양이 됐네요 잠시만요 잠깐만 뭐죠? 돌올롤네 돌돌올롸 아 이게 이상하게 됐네요 돌올롤네 돌돌올롤네 돌올롤네 돌돌올롤네 돌올롤네 돌돌올롤네 돌관리 돌올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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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일단 다 맞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보세요.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180도 돌리면 자, 주황색이 올라오겠죠? 일단 이 방향 말고 이 방향은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올라오는 이 방향으로 해서 유자 공식 유자 유자 이렇게 나왔죠? 이렇게 이렇게 왔죠? 그리고 유자 그 다음에 밑에만 돌아가고 그리고 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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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맞았잖아요. 여기가 들어갔잖아요. 자, 다시 한번 유자 공식해 볼게요. 하나 둘 셋 이제는 돌아가 오른쪽 돌아가 그리고 이렇게 밑에만 맞춰주면 자, 이번에는 탱크모양이 됐네 탱크모양이 됐지만 이 탱크모양이 됐을 때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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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개가 틀리게 놓고 자, 다시 한번 유자 공식해 유자 한번 두 번 세 번 밑에랑 오른쪽은 돌아가 그리고 울리고 자, 여섯 개 맞추고 두 개 맞추고 그러면 다시 또 아까 그 상태로 다시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리면 백화십 배 돌리면 돌았는 게 올라오니까 이 방향 자, 여기 보세요. 똑같죠? 안 돌아가요. 여기는 보세요.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만 돌아가면 올라가죠? 이렇게 놓고 자, 이렇게 돌았는 게 여기는 여기로 갔네요.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자, 키트로 두 번 자, 이렇게 돌리다 보면 돌아가 그리고 돌리고 자, 최종적으로 다 맞추는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쪽 건너편이 달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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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 같다. 같은 데를 이쪽 면 그리고 두 번 자, 공식 적용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두 번 두 번 두 번 네이고 노란색 다섯 번 다시 오른쪽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잘했네. 다행이네. 어디지? 다 맞췄어? 여기다. 세 번 하하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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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췄어! 진짜 다 맞췄어?